자 여기는 오늘은 우리가 장어를 먹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다리냐 여기가 올림픽대교라는 다리입니다 아 그래서 올림픽마크가 저 위에 있네 횃불이 저기 위에 있구요 밤 되면 불이 멋있게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강으로 롯데타워가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름이 오는 날씨가 흐리네요 자 여러분 한강의 절경을 즐기십시오 자 그러면 식당에 가서 뵙겠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풍천장어농원 건강에 좋은 식당 풍천장어농원 여기다 파킹을 하고 지금 들어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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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이 장어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. 이렇게 맛있게 구워졌습니다. 기다란 장어가 이렇게 잘라져요. 20만원, 20만원, 23만원, 24만원. 장어를 이렇게 얹은지 하고, 소스를 이렇게 놓고, 깻잎을 이렇게 싸서, 자 요렇게 해서 이 무릎 장어가 풍천장어 한 마리에 33,000원 합니다 자 밥을 이제 맛있게 먹고 저희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이 꽃은 코스모스라는 꽃인데 코스모스가 아주 이쁘게 튀었네요 그리고 날씨는 쌀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밥을 맛있게 먹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유턴이 되는 여기가 아까 왔던 올림픽때로 이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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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